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체코가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전략적 공조를 확대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현지시간 19일 확대회담에서 한국 수력원자력의 두꺼바니 신규 원전 사업 최종 수주의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약이 체결돼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를 체코와 함께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까지 협력해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체코에서 경제, 교육, 인적 교류 등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